부라마, 이거 되게 신기하다? 여기에서 사라 목소리가 나와 거짓말 진짜야 왜 가까운 길을 마다하고 굳이 넘길러 가십니까 그 자리에 저한테 넘겨주시고 또 넘길러 가십시오 우와, 진짜네? 얘들아, 학교 가자 명세 가봐 감사합니다, 웬승호 엄마 엄마, 엄마 여기서 아빠 목소리가 나온다? 하지만 전 다른 길을 가긴 하십니까 가족 앞에서 숙박을 가고 싶다 나 지금 병원인데 정말 우리 아기가 생겼어 축하해, 김지훈 씨 곧 아빠 된대 네 김지훈입니다 아, 네 바로 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, 강경은 씨 앉으시죠. 네. 강요원 씨. 최종 결정 내렸습니까? 네. 그동안 가까운 길을 마다하고 먼 길을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네요. 저도 제 남편도. 아, 요새 서명도 괜찮습니다. 네. 제 남편도. 도와주세요. 내가 편한 길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남 기자님은 내 충고를 들었어야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